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0년 12월 27일 일요일 저녁 8시 한 40분 정도 되네요 다음주 전략 그리고 주말간의 어떤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이 아니죠 크리스마스부터 해가서 3일 연휴죠 연휴 잘 보내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목진단 한다고 좀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연말이 가기 전에 그것들을 다 해드리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시간을 썼고요 그래서 오늘 다음주 전략 그리고 이제 정리 내용이 좀 늦어졌네요 8시 40분이니까 어서 올려드리고 마음 편히 주무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주말간의 뉴스가 굉장히 좀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왔죠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셀트론의 항체 치료제가 두려운 자들의 발악의 절정이다 그의 하수인들의 합창하는 주말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았는데요 다들 오늘 내용 들으시면 아마 이해되실 것 같아요 셀트론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 CTPO9의 아마도 임상 이상 결과가 데이터 정리를 하고 있을 거고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컨퍼런스가 열리지 않습니까 한국경제에서 주최하는 거기에 이제 셀트론이 1시간 반 동안 발표가 있기 때문에 서정진 회장님이 나오셔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모두들 하고 있으실 거고 저 역시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 될 것이고 지금까지 나온 어떤 추정이죠 데이터는 사실 셀트론도 받아봐야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블라인드로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데이터죠 취합해서 데이터 분석하고 나서 결론 나와야지 셀트론도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셀트론도 사실은 100% 그 데이터가 효과는 있는 걸로 당연히 우리도 알고 있고 셀트론도 이제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게 통계적인 어떤 통계적인 유의성을 이제 보일지 프라이머리 앤트 포인트에 이제 부합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통계잖아요 결국 의학이라는 게 그런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로서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셀트론 입장에서도 조금 두근되는 어떤 시점일 거라고 생각하고 임직원들도 셀트론에 대한 임직원들도 아마 그런 어떤 느낌일 거예요 우리 주주분들 이제 구독자분들 역시 이제 두근두근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그런 지점이죠 그래서 반대편에 있는 자들 역시 굉장히 뭔가 두려운 게 느껴지잖아요 나오는 기사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하수인들이 합창하는 주말이다 이렇게 좀 해봤고 공매도에게 자비는 없습니다 최근에 셀트론과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공매도 청산의 어떤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죠 이따가 수치로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CTP 5군은요 셀트론 그룹도 이제 얘기했지만 선호기 회장님도 얘기했지만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금 진짜 고염군 고령층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 나이 이제 많으시면서 이제 약간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치명적이라 가지고 멀쩡하던 분들도 이제 이게 걸리면 이제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셀트론의 이제 임상도 그런 기저질환 있는 분들 고령자 대상으로만 했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셀트론이 돈 벌자고 했으면 타케팅을 완전히 그쪽으로만 잡지는 않았겠죠 임상 디자인 자체가 생명을 살리겠다는 거기에 올 거든 의도를 가지고서 목적을 가지고서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CTP 5군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지금까지 달려온 약이에요 그리고 지금 지금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도 천명씩 막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도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병상이 부족하니까 이거 문제 커지잖아요 그렇죠 이거 반대편에 있는 자들은 악마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약입니다 이걸 모두가 응원해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색도 없습니다 국가의 국경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응원해야 되고 셀트론을 응원하고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기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주말간에 나온 뉴스들 정리해보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의 발악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근거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코로나 상황부터 체크해보도록 하죠 국내 상황은요 일단은 천명 아래로 내려가는데 뭐 계속 천명 내외잖아요 지금 거의 뭐 2주 그래서 심각한 수준이 지금 가라앉지는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3단계 격상은 하지 않고 2.5단계를 연장하는 그 조치를 이제 발표를 했죠 정부 측에서 그래서 일단은 또 이제 6일 뒤에 일주일 정도 뒤에 이제 다시 또 정부가 이게 나아지지 않으면 또 2.5단계를 연장할지 3단계 격상할지 또 판단하겠죠 그래서 또 일주일 동안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전 세계 상황은 뭐 그대로입니다 60만명 70만명 되다가 지금 뭐 50만명 좀 되는 것 같은데 뭐 이 수치는 좀 빠진 수치들도 있죠 뭐 스페인 이런 거 누랑뼛기 때문에 뭐 여전히 한 60만명 내외 정도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20만명 이상이 이건 뭐 꺾이지 않고 계속 20만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전 세계 지금 확진자가 8천만명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 된다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1%죠 100명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자라는 거죠 전 세계 인구 중에 100분 이제 1% 100명 중에 1명 그만큼 엄청난 메가톤급의 어떤 팬데믹 현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전 세계적인 가장 강력한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뭐 이런 거 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전 국지적인 전 세계 220여 국에 지금 피해를 끼치고 있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셀트론의 코로나 한체 치료제가 얼마나 중대한 어떤 그 중요도를 가지는지는 어떤 누구가 보더라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부정하거나 그걸 까거나 백신이라는 프레임으로 그걸 희석시키는 자들은 정말 어떤 의도를 지니지는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이번 주말에 그런 자들의 마지막 발악과 합창이 정말 요란하게 벌어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이 자가격리 해제 후 지중해 별장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거의 나았다는 거죠 지난 17일날 이제 확진 후에 지금 27일이니까 열흘 됐잖아요 피로 기침 등 증상 보이다가 호전됐다 전형적인 초기 증상을 보이다가 지금 호전이 된 거고요 프랑스는 지금 크리스마스에만 확진자가 2만명 변종 사례까지 지금 발견됐죠 영국 이제 어떻게 보면 봉쇄를 했지만 이렇게 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마크롱 대통령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부분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가 됐어요 어떤 치료를 받는지 근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뭐 치료받는 그런 부분이 전혀 공개가 안 됐죠 그래서 어찌 됐든 트럼프 대통령도 초기에 초기에 항체 치료제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마크롱 대통령도 어쨌든 이 대통령이에요 강대국에 그럼 최고의 어떤 치료를 적용을 했을 거고 그러면 당연히 항체 치료제죠 아니 뭐 렘데스비르가 최고였다면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렘데스비르를 먼저 맞았겠죠 제일 처음에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크롱 대통령도 항체 치료제를 맞았을 겁니다 초기에 그렇다면 미국 거 아니면 한국 거죠 이미 임상 진행된 게 어느 정도 이제 효능을 이제 보인 게 이미 뭐 영국 거는 아직 뒤처져 있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미국 걸 썼을지 셀트론 걸 썼을지가 굉장히 궁금한 일이죠 왜 공개되지 않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참 궁금한 일인데 어쨌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최고의 치료를 받았다면 당연히 항체 치료제고 항체 치료제를 받았다면 미국 혹은 한국 거다 어떤 걸까 뭐지않아 공개되지 않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 필리핀 대통령 두테르테 대통령이 미국에 백신 안 내어놓으면 네 그 군사협정을 종료할 거다 네 방문국 협정은 양국이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근건데 이게 종료된다 백신 2천만 도주 최소 2천만 도수에 백신을 제공해라 이게 지금 외교적인 수단이 되고 있는 게 맞죠 백신이든 뭐 치료제든 그렇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조만간 한국의 위상이 어떻게 될지도 한번 두고 볼 일일 것 같아요 우리 이제 미국 상황인데요 크리스마스의 악몽이다 10분마다 사망자 나오는 미국의 코로나 상황 미국은 정말 정말 심각해서 크리스마스 악몽이라고 표현할 정도 없고 지금 코로나 누적 환자 200만명을 넘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병원의 환자 수용능력이 한계치를 넘으면서 지금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입원 환자 6,500명 거의 20%가 중환자실로 병원에 계신 의료진이라든지 아실 거예요 뭐 중환자실 이번에 보신 분들은 진짜 심각하고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분들이 가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현재 코로나 박선을 막을 방법은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 머무는 것 밖에 없다고 호소를 했다 코로나 환자로 넘쳐나면서 로비와 야외 텐트에서도 치료가 이뤄졌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겨울입니다 지금 겨울인데 이 병원에서는 넘쳐나가지고 환자가 로비하고 야외 텐트에서 눈에 좀 그려지시죠 전쟁입니다 전쟁터 이외에 LA의 다른 병원에서는 의료진이 코로나19 백신을 맞는 동안 한쪽에서는 심정지 환자가 발생해 의료진이 긴급 출동하는 코드블루 상황이 펼쳐졌고 임정을 앞둔 환자와 가족은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온라인 이게 감염되니까 온라인 작별식을 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병원은 꽉 찼고 중환자실은 적고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다고 의료 붕괴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셀트론의 서정진 회장님이 제시한 전국민 신속 진단 신속 항체 치료제 투입 신속 치료 조기 치료 이 솔루션이 일단은 정말 안전하고 정말 효능이 좋은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최고의 솔루션이라는 게 의학적이든 뭐든 모든 면에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발생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주말에 정말 희한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뭐 이런 분이 이제 의견을 내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다 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어떤 측의 얘기를 더 어 듣는 게 어 더욱 이제 확실한지 객관적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많은 이제 의사들도 뭐 교수들도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과거에 이제 뭐 삼포로티비에 놨던 한 교수도 있었고 근데 사실 이 바이러스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솔루션과 그 방법들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병원에 있는 의사일까요 아니면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글로벌 선두권에서 개발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의 예 그 연구진일까요 누구겠어요 누구 말을 듣는 게 확실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는 게 맞는 걸까요 내년 가을 이후 코로나 짓단면역 가능하다 백신 안정성이 문제없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누가 더 그 설득력이 있는지 누가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렇죠 변이가 일어나도 백신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여튼 각자가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사도 굉장히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일라이 릴리에 인제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코로나 입원 환자의 효과가 없다 미국에서 미국 등에서 대규모 연구팀 치료 효과를 분석 플라시보 가짜의 투여와 항체 투여군 환자군 차이가 없다 감염 조직의 항체 침투 효과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런 기사도 주말에 나오고요 한번 보죠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입원 환자 치료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에서 개발한 이 약을 사용한 연구 결과다 입원 치료받는 환자들에게 렘데스비르 항체 치료제를 함께 투여했더니 렘데스비르만 상율수 때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세계적 학술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릴리 이 항체 치료제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효과와 유용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대규모 연구팀에서 발표한 공식 연구 결과다 22일 날인데 이게 언제 나왔나요? 이번 주말에 나온 거죠? 코로나19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중증 입원 환자에게 잘 듣는 치료제를 찾아야 된다 이건 기자가 하는 얘기죠 입원 환자의 입원 기간을 줄이기 위해 사용되는 치료제가 렘데스비르다 중증 환자 대상으로 지금 처방하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항바이러스를 바이러스 없는 환자한테 투여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료 효과가 없는 건데 데타멘토손도 일부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다른 추가 치료법은 없는 상태다 코로나19 환자의 면역 반응을 높이기 위해 회복기 혈장 치료 면역 글로블린 치료 단일클론 항체 치료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자가 이제 쓴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 단일클론 항체 치료제인 이게 코로나19 확진자의 발효 수치를 낮추고 외래 환자가 입원이나 응급실 방문하는 횟수를 줄여주는데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연구 결과 나왔죠? 임상 결과 경증 환자 치료 효과가 입증돼서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제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고가인데다가 주사제이기 때문에 모든 경증 확진자에게 투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 코로나19 경증 환자의 80%는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 기사가 보시면 뭐 그 저널에 있는 그런 어떤 연구 결과에 대한 어떤 팩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보시면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네 기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다가 보면 그냥 기자 생각에 파 묻혀버리는 경향이 크거든요 보세요 이거는 다 지금 기자가 자기 생각 넣은 거예요 다른 데서 있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구팀은 입원 치료를 받는 중증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이건 이제 중증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에게도 효과가 있는지를 연구를 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뭐 한계가 있다 이런 것들은 기자 생각이죠 끼어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지금 그래서 이걸 읽는 사람들한테 어떤 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영화 같은 거죠 인셉션 같은 거예요 결국은 인셉션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읽다 보면 그냥 그 최면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기자의 의도대로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자료인데요 나온 이제 회복 회복되는 시간 보면 플러시보랑 이 항체치료제 릴리사크 항체치료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퇴원에 이르는 시간 퇴원 퇴원 시간도 별다른 게 없죠 다른 게 퇴원율도 별다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플러시보랑 같이 그러니까 이제 별로 효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당연히 효과가 없죠 당연히 입원 환자한테 보세요 지금 연구팀은 미국, 덴마크, 싱가포르 등 31개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로 입원 치료를 받는 환자 314명을 나눠서 한 그룹은 램데스비르 등 치료 그리고 다른 그룹은 항체치료제 이렇게 치료와 가짜약을 투여해서 결과를 분석했다 근데 가짜약을 투여한 환자들의 퇴원율이 오히려 높은 셈이다 확률적으로 의미가 크지 않았다 이게 얼마나 엉터리인 임상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게 이 환자들이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른 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셀티로는 디자인 단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특성을 지니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솔루션이 될 수 있는지를 처음부터 디자인 짜가지고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 다른 이제 릴리사든 리즈네론이든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든 다른 어떤 글로벌 이제 빅팜 글로벌 제약사들은요 이 바이러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디자인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막 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서양의 어떤 그런 과학적 방식 귀납 논리의 어떤 다른 어떤 방식을 적용해 가지고 그냥 막 해보는 거죠 네 어떤 부분에서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는지를 계속 그냥 찔러보는 거예요 다 그 원리에 대한 부분 없이 이해도 없이 뭔지 아시겠죠 이거는 바이러스도 없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감기 걸려가지고 병원 안 가고 비타민 먹으면서 버티는 사람들인데 죽을 만큼 됐을 때 병원에 오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걸 놔 가지고 바이러스 없는 사람한테 효과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임상 디자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 기사도 마찬가지예요 FDA는 긴급 승인했는데 현장에서는 미국 현장에서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를 외면한다 미국 의료기관 항체 치료제 확보 물량 중 20%만 사용했다 그래서 야 이거 뭐 효과 없으니까 이거 안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주는 기사들이 크리스마스 때 이번 연휴에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참 재밌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한번 보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가 기대만 했던 것만큼 미국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는 FA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이라면서 긴급 사용을 승인한 제약에서 리제네론과 일라이릴리의 항체 치료제가 실제 병원에서 사용된 경우가 많지 않다고 보도했다 미국 보건부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두 회사로부터 53만 회 분량의 항초 치료제를 확보해서 55%를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나머지는 비축했나보네요 그러나 이 가운데 약 20% 가량만 환자들에게 투약된 걸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돼서 기적의 치료제로 유명해지면서 환자들의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현실은 다르다는 것이다 두 항체 치료제가 현장에서 별다른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까다로운 투약 조건이다 두 회사가 제조한 항체 치료제는 환자가 처음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지 열흘 이내에 투약해야 된다 초기에 그러나 현재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폭증하면서 병원 입원 자체가 힘든 만큼 아니, 자기 증상이 있다고 바로 입원할 수 없잖아요 한참 뒤에 입원해봤자 한참 뒤고 예 의사 진료 받는 것도 열흘 안에 받는 것도 거의 없는 거예요 결국은 셀트론이 영국이나 영국이나 이제 프랑스나 스페인이나 미국 이런 데서 임상환자 모집이 안 됐던 이유가 환자는 많지만 바이러스가 있는 환자를 찾기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미 뭐 열흘에서 2주 지나고 나서 온 거죠 걸리고 나서 대부분 다 뭐 거의 뭐 심각해진 상황에서 온 거죠 병원에 버티다가 버티다가 그리고 병원도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의사 진료 받기도 어렵고 병원 입원 자체도 어렵고 네 그래서 이런 감염자가 이제 이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죠 이 투약하는 기준에 이미 이제 그 시점을 지나버려서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처방받는 경우가 적다는 거죠 두 번째는 환자들이 항체 치료제 투약을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병원들이 안 주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들은 투약이 일반 있는 불가능한 특별한 치료로 단정하고 투약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엄청나게 비쌀 줄 알고 그러는 건가 이와 함께 일부 병원들은 항체 치료제 제고량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투약을 꺼리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효과가 없거나 뭐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번 주말에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제 CTP-5고는요 셀트론의 CTP-5고는 7일 이내 증상 발현한 자 대상으로만 조건이 되어 있어요 선정 조건이 약 투여 7일 이내 증상이 발현한 사람 초기 환자 대상으로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초기 대상만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서 그걸 이 치료를 통해서 줄일 수 있는 그 조건이 되는 사람만 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의약품 투여 7일 이내 이렇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과 관련된 한 가지 이상 증상이 있는 자 열감, 기침 이런 것들 그래서 경증 대상으로 이제 이 약은 환자도 선정 기준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산소포화도 94% 이상이고 보조적인 산소 공급을 요하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이죠 이미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게 필요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1차 유효성 평가 변수는 28일까지 PCR 같은 혹은 세포배양 검사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유효성 평가 변수 이게 이제 프라이머리 엔트 포인트고 2차 평가 변수는 7일, 14일, 28일까지 평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치들까지 이제 다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통기적인 어떤 그 이제 유의성을 또 판단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임상환자 제외 기준이에요 다음 증상 중 하나 이상을 포함하는 중대한 증상이 있는 자 과거 또는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입원했거나 입원이 필요한 자 이런 자들은 다 뺀 거예요 완벽하게 경증 대상이죠 그리고 분당 호흡수 30회 이상 호흡곤란 보조적 산소 공급 필요한 자 그러니까 결국은 정말 바이러스가 많을 자들만 스크린링 해가지고 한 거기 때문에 임상에 대한 어떤 데이터의 질이 굉장히 좋을 거라는 걸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고 아까 보면 입원 환자 대상으로 뭐 이런 그 뭡니까 그게 그냥 한번 해보는 거잖아요 그거는 전략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임상 디자인이 뭐 이 바이러스의 어떤 특성에 근거한 어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런 기사 보도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입원 환자에 효과 없는 뭐 이런 기사는 걸어 달 가치도 없는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냥 한번 해보는 그런 테스트지 이게 뭐 전략적으로 디자인 해가지고 예 한 뭐 임상도 아니고 예 사실 뭐 사실 걸어날 가치도 없고 셀트론의 임상하고 비교할 가치도 없는 그런 어떤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런 것들은 뭐 고려할 대상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 학회 그 학회에서 지금 즉시 면역 항체 치료제 대량 보급에 박차를 가한다 아 참 뭐랄까요 이미 셀트론은 이제 상용화 직전에 있는데 지금 인재사 이제 영국은 항체 치료제를 뭐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 같아요 아스트라제네카와 영국 런던 병원이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예 클론 항체 신약 예 이걸 지금 대량 보급을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상은 이제 이제사 뭐 거의 뭐 초기 단계라고 보여지네요 보니까 그래서 항체 치료제가 투약되면 백신 접종으로 얻는 면역력과 일부 비슷한 효과를 신속하게 낼 수가 있다 현재 접종되고 있는 화이자 이 백신이 접종 후 예방 효과가 1개월 정도 뒤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음 이 항체 치료제는 초기 이제 코로나19에 노출된 지 8일 이내에 초기 확진자들을 투약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셀트론의 임상과 비슷한 거죠 6에서 12개월에 이르는 예방 효과가 시험에서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항체를 이제 우리가 넣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단기적인 예방 효과를 가지죠 그게 이제 3개월일지 6개월일지 모르는 거지만 확실하게 그래서 어쨌든 이제서야 이걸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참 야 셀트로는 이제 뭐 보급하려고 하는데 만들어 놓고 이미 그래서 이제 이르면 내년 3월이나 4월에 이 항체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다고 보도를 했다 이번 항체 치료제가 실제로 기대한 효과를 낸다면 백신이 완전히 보급되기 전까지 팬데믹에 따른 보건경제 충격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최근에 이제 백신 접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근데 어 속도가 굉장히 느리죠 이게 RNA 백신이다 보니까 사실 뭐 유통이나 보급 접종하는 데도 굉장히 좀 기존 어떤 백신하고 다르게 굉장히 오래 걸리고 어 아직 뭐 안정성까지 확실하지 않고 국민의 7, 80% 확실한 면역 확보하는 수준 이렇게 되려면 집단 면역 효과가 나오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 뭐 내년 여름 정도 돼야 전반적인 보급이 완료될 수 있다는 이런 이제 내용을 하잖아요 그 전까지 지금 뭐 지금 상태처럼 몇만명씩 맨날 늘어나고 몇백명 뭐 천명 단위 뭐 이렇게 사망자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뭐 천명은 아니군요 몇백명이 막 하루에 죽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속된다면 엄청난 문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까지 항체 치료제가 네 사용될 수 있다고 지금 연구하는 것 같고요 이번 항체 치료제가 즉각적인 면역을 부여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감염도 예방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연구를 주도한 바이러스 학자의 한 박사는 효과가 입증돼서 노출된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무시무시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위해서 개발하고 있는 무기고에 새로운 멋진 병기가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영국이 뒤늦게 깨닫고 항체 치료제에 어떤 역량을 집중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영국도 이제 뒤늦게 깨닫고 또 이제 러거시아도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고 합니다 백신을 뭐 어떻게 보면 최초로 개발했다고 자신들이 선언했는데 지금 항체 치료제 개발에 나선다 뭐 자기 지금 국가도 백신을 개발해서 접종하지만 지금 코로나 환자가 뭐 계속 늘어나죠 엄청나게 그래서 그게 뭐 게임 체험자가 못되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황 속에서 항체 치료제 개발을 한다 여기도 이제 시작하는 거죠 어 그리고 이제 시각처가 오늘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허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면서 허가 전담 심사팀을 이제 구성한 부분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삼고 있대요 기존에 이제 180일인데 기존 처리 기간을 단축해서 40일 이내에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이런 어떤 기간에 따라서 1월 안쪽으로 이렇게 뭐 셀트로닌제 치료제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만큼 뭐 시각처도 이런 부분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목표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네요 이것도 이제 구독자님이 제보해 주신 그런 기사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그 2020년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컨퍼런스 이제 오프라인으로 못하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셀트룸 그룹이 지금 보시면 개회식 하고 나서 바로 10시 15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15분 정도 이제 계획이 돼 있죠 그래서 다시 보기 비공개인데 뭐 비공개인 기업들은 좀 있네요 어쨌든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고 1시간 15분 정도 하기 때문에 음 뭔가 좀 내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번 좀 청취를 하도록 해야 될 것 같네요 내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실시간으로도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 이제 공매도 부분인데요 여기 보시면 최근에 공매도 장고가 급속도로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예 지난 12월 7일날 680만 주였는데 계속 감소를 하면서 예 예 지난 22일자로 650만 주 800만 주 넘었었는데 650만 주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공매도 장고 수량이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셀트론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급등하면서 더욱더 가포르기 공매도 장고가 감소를 하면서 180만 주 얼마전만 해도 한 300만 주씩 넘었거든요 보시면 10월달 뭐 11월달에도 310만 주 그렇죠? 12월 1일날 270만 주 이랬는데 180만 주입니다 지금 급속도로 공매도 장고 줄어들고 있죠 예 이거 여기서 더 급등하면 더 청산이 더 급하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두고 볼 일이겠지만요 정말 공매도의 끝이 거의 보이는 지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셀트론의 이익 공매도 650만 주 금액으로 치면 2조 3천억입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늘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예 이들이 이들이 잘하면 셀트론의 상한가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예? 예전에 뭐 HLB처럼 한번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두려운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두려운 자들이 이번 주말에 엄청나게 바라가고 하수인들이 합창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됐던 것 같은데요 공매도에게도 자외란 없습니다 네 하여튼 1월 마무리까지 됐는데요 하여튼 다음 주 아 이 얘기도 좀 빠트렸구나 일단은 그 대주주 양도세 회피 부분이 일단 또 고민이신 분들 월요일날이 이제 마지막 날이죠 월요일날 그 보유한 분들이 보유하게 되는 수량이 28일 월요일날 마감까지 장마감까지 보유한 수량이 이 대주주 기준에 들어가는 그런 수량 확정이 되는 날이에요 네 그래서 배당까지 이제 확정되는 날인데 어쨌든 대주주 피하고 싶은 분들은 28일 내일 내일 내일이죠 월요일날 장마감 전까지는 그 수량 기준으로 수량 기준으로 10억이 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고 종목당이죠 그리고 이제 그 대주주 기준에 부합되는 주가가 확정되는 것은 28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야 되겠죠 만약에 라도 이제 내가 9억으로 맞춰놨어요 28일날 주가 기준으로 수량을 근데 29, 30일날 갑자기 막 사안가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대주주가 되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고런걸 감안해가지고 28일날 수량을 좀 미리 고민하셔가지고 장마감 전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텐데 음 참 애매한 일자에 걸쳐 있죠 현재 셀티론 주주분들은 상당히 고민스러워질 텐데 이게 이제 발표 왔다갔다 하는 네 오늘 내일 왔다갔다 하는 그런 지점에 이제 대주주 확정의 어떤 어 시간표도 또 겹쳐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우실 텐데 못도록 현명한 판단 하시고요 음 하여튼 내일의 또 태양을 우리가 또 희망차게 예 기대를 가지면서 또 이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한주 고생 많으셨고 뭐 주말 동안 또 연휴 동안 또 잘 씻었는지 모르겠네요 다음주 또 힘내서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사 또 다음주 좋은 회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냠냠냠냠 감사합니다.